안녕하세요. 오버오잉니다. 오늘 구른산에 농어장은 오전에 다운시간됐는데 놀래비만 나와서 점심에 그걸로 그냥 뺏다 먹고 오후에 농어 한번 해보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 일대가 안맞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시간정도 있으면 초돌물 되가지고 여기 영도서부터 궤도까지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르긴 한데 한번 떠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진짜 돼지? 안나오니까 해보는겨 안나오니까 안나오니까 랩이 갈등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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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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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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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